그 이미 안된거 같아 왜냐면 기믹이 되면은 어 기믹이 되면 무슨 얘가 불 버프를 받아서 약해졌다고 까지 뜨거든요 밖으로 다음 추구업들 제가 암수 하드 이을께요 네 추구가능 암수 들어가있어요 네 털어들기 야야 이거 어떻게 피해라고 아 이게 안되네 아 이게 안되네 암수 지금 넣을께요 머리 조심 가만히 네 암호 가만히 가 빙 암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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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살 하나 더 넣었어요 네 아 죽으면 안되는데 아 더 파트리로 안이름 머리 가만히 상대의 자유 아 저의 자유 자유 상대의 자유 아 저의 자유 아 더 파트리로 나이스 아이씨 감사합니다 12시? 12시 잡히는거 조심 다잉 카운터 아 이거 네브쿨 네브쿨 네브쿨있네 어떻게 찾아줘 원장님 추구 언젠가요? 추구 바로 가능 아무소라도 제가 던지 네 올렸어요 카운터 먹히는거 조지 먹히는거 6시 1배턴인지 모르겠는데 네브쿨 사라졌어요 반격 반대 키워 안이 땡니다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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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진인가 여보씨 조심하세요 네이 12시 조심 11시 도 조심 이거 이거 못깨나 이걸로? 안 깨져요 자연스럽게 터져요 어 아니다 깨진다 에임 뜨는 사람이 저거 노란색 깰 수 있네 아 에임 뜨는 사람이 깨졌어요? 아 이건 이건 실수 어 생겼다 오 나이스 야 빠져야 돼 찍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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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브리핑 내가 암호수 던졌어요 죽고 올라가면 카운터 나이스 너무 죽인다 와 레전드 카운터 빠지고 빠지고 안전하게 해야겠다 머리 좀 잘 보자 그걸만 모르겠는데 네모클 네모클 빠져요 어 뭐야 되네? 나이스 나이스 아 이제 쳤다는 게 중요 저거는 약간 에이스 게임 해주는데 지금은 이 에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? 볼수면 찜모에요 찜모 시켜요 에이 아 이거 에임 달고 있어도 아 오케이 초록색깔 터지는 게 진짜 아프니까 조심하세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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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해 근처에 어 거의 많이 아프 좋은 정보 안으로 안으로 아 터져요 아 아 딱 붙어있으면 길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진짜요? 오케이 네네 터져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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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완전 붙어있어야 되나 네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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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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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해요 아 지금 아리아씨 죽었습니다 아 조금만 더 제가 암수 이룰게요 암수 던져놨어요 던져놨어요 마더 에임 마더 에임 마더 에임 에임 트는 어떻게 해야 되죠? 그 밑에 네 머리 위에 에임 떴잖아 너는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아 이게 엘릭스 맞네 어 이게 엘릭스 젤인가 보다 지혜 굿굿 굿 굿 굿 굿굿 야 나 투하 나 투하 야 이럴 거면은 저기로 왔어도 되겠다 이럴 거면 저기로 왔어도 되겠다 아 다음 파이어 문이에요? 네 파이어 걔는 좀 쉽지 않켰어? 걔는 좀 쉬울걸? 저 뒤에 스컬이 비중 더 좋네 호파 나와요 이게 삑난건가? 걸렸어요 걸렸어 아 삑났다 내가 던진 맞아라 이 자식아 맞았다 끝나면 종이님도 던져주세요 네 아 원지씨만 던져도 되겠다 네 제가 던질게요 네 제가 던질게요 걸려라 걸렸다 걸렸다 레더풀 돌아와 레더풀 돌아와 한시 한시 조닝림 주사 네 저 저 다 맞네 브레스 나이스 나이스 한시 제가 볼게요 엠 응 나이스 나이스 뭐 에리 이럴 이럴 나이스 나이스 방심도! 방심도! 94줄에서 죽으면 이제 사표 써야되 저에요 저에요 저 5시 저 12시 12시야 뱅글뱅 가도되요 이게 개발자 의도가 맞을까? 뭔가 볼트도 쳐 보이긴 하는데 웃기기네 근데 나이스 어 잡기 잡기 180도 으응 나는 조금 안전해 이럴 줄 알았다 예싱 놈우마 compliments отк когда 하€& 이거 던져 거기 해 이번엔 나다 지금 제거 다 나이스 오응 와 나이스 아 넘어갔다 넘어갔다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한번 더 들어가야돼 아 넘어갔다 넘어갔다 아드판바잉 아 피가 없어가지고 아 피줄을 안먹었나 아 따라하지마요 오 야 잠깐만 5시 구슬 하나 먹어야 돼 6시? 아 5시인데 드신듯 없지 자 원지씨 피 좀 오 오 좀 찐무 찐무 11시꺼 먼저 아 투 바닥 조심해 바닥 어 으 으 아이으 으 으 으 으 으 저렴하게 밟아! 사모사님! 내가 일곱씩 먹은 바닥밟아! 피싱 중앙에 밟아 터트려요 던져 그리고 던져 뭘 던져? 그거! 그걸 던져 걸렸다 걸렸다 하나? 두개? 2패! 2개 다 걸렸다 나이스! 와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? 여기서 더 안 빼도 돼 어차피 피 차니까 갔어 갔어 센터 클릭하고 T! 클릭하고 T! 클릭만 해도 돼요 천천히 나가세요 브레스 확실히 지나고 브레스 후 가자 뒤에 따라가야겠다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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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한 번 더 나와요 조심 한 번 더 나와요 이거 무럭하고 트여야 돼요 센터로 센터로 피해야돼 야 봐봐 님들 돌진하고 브레스 쏘는거 보고 여기에 그냥 깔아놓을거야 네 일단 피해 한번 더 피해 꼬리치게 아 에반데? 일단 진행해 돌진 나와요 두번 조심 두번 내지 세번이더라고 아까 두번 했고 브레스 조심해 어디로 갈까 깔아놔 너무 겹쳤다 수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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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? 파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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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힙합 나이스 B 잘 빠지는거 같아 잘 빠져 딜 잘 들어 꾸리치기 조심해 이제 브레스 똑같이 할거에요 똑같이 깃발 저 쥬시에요 굳지마 딜 타임 딜 타임 엄청나게 나오네 이거 한번만 더 하면 되겠다 아 한번만 더 하면 되겠다 아 한번만 더 하면 돼 죽지 말고 오우 버텨 좀 기쁘기네 느긋하게 시간 널러라 시간 널러래요 암치 던져넘 구속 한번 더 해도 될거 같은데 구속 한번 더 해도 될거 같은데 잠깐만 한번 보고 가자 저 던져놨어요 저 던져놨어요 아 갔다 갔다 아니다 가는 기분은 쫓게 나도 이거 하나라서 패턴 한번만 보고 조이닝님 바로 갈게 두개 있어 가자 가자 고 고 고고 고 두개 야 야 저거 좀 애매해 무력 한번 해야 돼요 무력 한번 해야 돼 이거 원장씩 깔 수 있죠? 네 깔 수 있어요 하나 여섯 줄! 세 줄! 죽어! 야야야 나 죽는다! 살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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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머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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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구속하면 되네요 어 그러게 이 쉬운 걸 갖다가 아휴 진짜 숙소가 아저씨 잘 맞으니 야 이거 기상 못 해먹었다 수고하 딜 와 진짜 크게 안갑다 이거 12시 백으로 유소점 돌진 이제 나와야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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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첫번째 세시 삼육 삼육 삼육이야 삼육 삼육구 삼육구 십이 삼육왕 오히려 맞으면 공격력 더 올라와서 좋아 아 왜 이렇게 돌질을 하는거야?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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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여기로 어우 다치고 나이스 나이스 어잇 짧아요 예이 자세요 아야 아야 자세요 저 10중첩이에요 벌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 10중 개생겼다 몰라요 공격력 무려 50% 시비 아 이거 한 번 빠질걸 그냥 버텨 버텨 나도 탈중인데 아프면 노란장판 야야 떨려 머리 어디 머리 아 이게 빠 오히려 좋아 위쪽으로 위리하실까요 여기 기둥간다잉 네 아 시비 좀 쳤 이거 15중첩 때문에 죽더라구요 조심하세요 죽어요? 15중인데 종첩 많아지가 죽는 것 같아요 확인 어 빼고 와 어 아 이거 저 스페이스가 너무 파랗어 파운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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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마 12중첩 아아 쳐진다아 위에 돌 터져요 여기 지금 찐물이야 오우 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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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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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 찐물 잠시만 칙 고 장난감 입니다 위 타자 펀어요 펀어요 컨크래 형 dry 디버프가 아니고 그냥 미니게임 그거야 에너지 패스! 고우! 야! 마누 수심! 무럭 해줘! 무럭 해줘! 올라가 있어요 어? 불 쏘나? 오우! 13중! 13중! 나이스! 깍뒤로 줘! 깍뒤로 줘! 점찍 가득! 패스! 오케이! 기동뿌라지고 어이구! 레이저 뺑게! 레이저 뺑게! 아! 레이저 뺑게! 아! 래이저 뺑게! 아! 제 생각보다 불안해 나이스! 14중! 빨리 빠져요! 아 이거 빠지고 싶은데 수바! 빨리 패턴이 없든! 아 돌신! 오우! 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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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도! 보스 기준 오른쪽 조심! 보스 오른쪽 조심! 오 나이스! 아 오케이! 나이스! 나이스! 온지씨 나 너무 아파! 뭐 걸렸어요? 보호막 주는 중 해줄 수 있는게 보호막 뿐이다! 도키키 버텨! 간다 간다요! 오우! 안일네! 도키키! 지금 몸이 물타고 있는데 지금 하루를 빛나는거 보이세요 저거? 저 사람 몸 색깔이 달라 어떻게 못 빠지지나 이거? 50줄까지 버티겠스 스탑 가능스 오 이거 변딕 윗줄 자녀를 걱정이다 아니 그건 안될거 같아 크리크가 너무 많다 카운터! 카운터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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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날 안보는거야 야 15중이야 어 바로 뭐 뭐라도 빨리 맞으면 어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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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는거야? 이거 이거 아이 싸움 가능이야 홀리 안되면 버티는 중 15중이면 즉사 안그랬어요? 아니 아니 즉사가 아니라 틱당만 빠져 무력부터! 뒤 조심해 예이 터져요 늦게 도팡 들어간다 나이스 오케이 살려드림 됐다 하지마 나오나? 자리잡아 자리잡아 이쪽으로 와봐 자리잡아 여기야 처음에 펑 찍는다 무력 공을 살았다 아 힘들어 이제 안전하니까 어? 얘 지무조 올라가는데 지금 아동밥이네 올라가요 와 오래가는구나 이게 아 이게 딜 하라고 만들어놨네 아 그런가 봐요 아깝다 프레스 프레스 카운터 하네 오 카운터가 나오네 어 어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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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만해 한 번 더 가니? 우와 한 번 더 아이고 아닌가? 아 나 한 번도 안쪽 아 야 가지마 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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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여기로 유도 아아 오냐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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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케이 타포 시간 좀 보네요 레이저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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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 어 이거 또 무력이다 뭐야 아 무력 아닌데 그냥 딜이야 그냥 딜 그냥 딜 그냥 딜이야 누가 무서워졌는데 님들 왠지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어 여사기 돌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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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버프 있으면 조심하세요 안되네 돌진 안되네 딜버프 땐 잠깐 빨리 따라가자 아 개 아파 딜버프 땐 봐주세요 어 끝났다 끝났다 나이스 아 진짜 안 끝 오케오케 나이스 원재씨 나이스 나이스 여섯줄 친구원재 여섯줄 세줄 조금만 더 고맙다 좋았어 야 컷 AK 고맙다 아 각성킬 남아 있는거봐 존납이들 야 야 야 야 야 왜 갑자기 저한테 뭐라 하시죠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겟는데요 어.. 나이스 그쪽이 좀 쫄이지않아 가니 나이스 가운덤 크로로 왜왜왜왜왜왜 어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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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 어 잠깐 바로 쏴 아 고맙다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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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호탄을 못마르셨네 zw 무슨 무슨 별 별 별 별 갓은 별 내가 자리 알려드릴게용 아 저도요? 뭐야 다 어디 갔노? 우리 세명이 알려드림 일곱시! 일곱시 일곱시 나 아이스 나이스 고깃게 더위 안 믿었어요 설마 약간 늦었는데? 파티를 살렸어 나이스 잡 잡 짠 잡 잡 짠 잡 짠 어이구야 감사합니다 아 너너너넌 들어가는거는 싸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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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는거는 길쭉길쭉한거 또 나와 자 이거 조심해요 장식이야 장식중이야 한 번만 더 버티면 돼 끝났어 끝났어 끝 끝 끝 끝 끝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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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조심 빠져버리게 3직 네 3직 자 3번만 버팁시다 또 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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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3직 조심해 마루야 거기 아 더 이상 바닥추심 바닥추심 적당히 싸가지가 없는데 패턴이 너무 싸가지가 없는데 나이스 이거 1시에 왔어요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ander 혹시 모르니까 해봐 가비ts 반대로 거 scold 아닙니다! 계란이 왔어요 칭신하고 맛좋은 계란이 왔어요 거울 가자! 거울 가자! 거울 가자! 찐 찐 30 31 31 36 36 36 36 367 367 367 367 367 끝났어요 367 11 15 끝났어 아이스 아이스 맞으면 갑니다 맞으면 간다 아 제발 수비! 수비! 어 살았다 고마워 천국 1로 밀어주네 참찍 E 아니네 ướ쩡 요구만 파티면 된다잉 오우 저쪽으로 가지마 이거 조닌이야 먼저 가지마 조닌한테 가지마 여기로 갈거임 타는 탈이라고 낙라 조심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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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르지 말고 또하려고 하지 말고 별 별 별 별 저거 잘? 우와! 우야 제가 봐드릴게요! 저도 봐드릴게요. 잡히면 안 돼요. 우와! 고객께 잡히지 마요. 나 못 해. 나 못 해도 뭐예요? 서버이가 지금. 5시! 5시! 다 했어? 우린 다 같이 할 수 있다고!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! 보이스미 찐무야? 조금만 붙여 파괴! 파닥 조심! 여기 이거 팝폭 쓰면 안돼요? 팝폭 쓰지마요 잠깐만 장판 뭐 나오는거 같은데 저거? 어 나 다행 다행 팝폭 던기고 구독하준비 팝폭! 팝폭! 자 회오리 슬탄 조차 팝폭! 남파괴! 팝폭! 질러 아무나 나야 내가 뺏어가요 뺏어가면 되는건가? 내가 먼저 들어갈게 내가 마지막 잡혔어! 나 절대 실수 안해 믿어 믿어 세 번째 장판 때 들어가면 돼요 잡히세요 잡히세요 아 조리님 조리 넣기 나이스 두번째 두가자 호호 호호 아 나이스 나이스 세번째 들어갑니다 홀리님 두가자 호호 안 돼 못해요 나이스 원제씨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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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백 왜이래 끄집어 내야 돼 딜 하죠 여기서 삼직 이거 나가면 내가 잡힘 좀 떨어져 있어요 네 나이스 자 떨어질게요 다 떨어질게요 2대왕만 붙어있기 2대왕만 붙어있기 2대왕만 붙어있기 나이스 와 나이스 낙사 조심 조상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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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왕 레이저 들어가는거 아니야 뭐야 뭐야 뭐 아 이거 두번째 두번째 여기다 나이스 아이씨 피가 찬건가? 뭐야 이거? 포로라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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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아 다음판 다 없어졌는가? 옆에? 바닥 터빵 레이저 안 돼! 나이스 아 이상해서? 카운터 가능 오 안 돼? 이거 소스 없는데? 지금 안 돼 난다 이제 안 돼 가 봐 부파해 부파가 겉진무 포프님 남은 없지? 케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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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란 반석해 선캡 가능 상승해주세요 물량부터 아 노프를 하기 싫어 연속으로 죽어 가능 뭐야 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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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카운터 가능 아이스 카운터 연속으로 죽어 가능 다 피해버려 폴즈 없다 필요없다 누구야 이거? 이다영이 두번째야 이거 무조건이야 이다영은 무조건 두번째야 나 이거 쉴드 안들어오면 죽겠다 터지는 데미지 들어오네 찐무 찐무 찐무시켜요 바닥 조심 바닥 조심하고 나이스 나이스 피 영양 나이스 나이스 올레 걸렸다 멋진 충례였다 야 나이스 강강강 야 강강강 오 프린징 브레이커 이야~~ 컨트롤 방인 나이스~~ 이다 우승 빵룡이 우승 난 근데 골드가 없어 저..저도 없는데 자유 경매 아시죠? 어? 자유 경매 아시죠? 자유 경매 감사합니다 좋아 도니니 우승 도니니 우승 나는 돈이 없다 더 이상 어? 어 뭐야 이다님 얼마 있어요? 저 20만이요 뭐야 돈 많잖아요 난 2만 굴리 밖에 없는데 아니요 저 양반 8천원으로도 있어요 아 진짜 아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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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할거야 아~~ 아~~ 아 굿 나팬 나팬